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2003년 아이팬즈는 그 열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갯벌 위에 만든 아름다운 기적 하드웨어에 어울리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확장되어 온 스케일 그리고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쌓이고 기업과 비즈니스 사람과 문화가 연결되는 징보된 시선과 가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아 아이패즈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이 시작됩니다 과감한 상상력으로 도시의 생명력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도시공간이 갖는 매력이고 아이패즈가 바로 그런 공간 같습니다 뛰어난 입지선정 기획력과 투자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왔죠 그래서 아마도 동북아 허브시티로 성장할 거라고 믿고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범위도 제한도 없이 뻗어나간 생각들은 체계화되었고 첨단 산업과 지식서비스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동북아의 중심으로 아이패즈는 3시간 이내에 주변 147개 도시와 연결되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입니다 아이패즈는 상식을 파괴한 도시 같아요 잘 짜여져 있는 공간에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땅을 메워서 도시를 만들었고 지금도 점점 계속 도시가 늘어나기도 하고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그 융통성과 유동성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잘 맞추어서 그 도시가 나아갈 방향들을 잘 대응할 수 있는 게 이 도시의 장점 같습니다 송도, 영종, 청라를 주무대로 한 아이패즈는 시대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첨단 지식산업과 비즈니스 거점으로 IT, BT, 글로벌 교육기관과 연구환경이 조성된 송도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 관광, 레저 복합도시로 나아가는 영종국제도시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첨단산업의 허브 청라국제도시 아이패즈는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기업하기 좋은 편리한 인프라 일과 삶이 공존하는 라이프 인프라 공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패즈가 스마트시티로 발전하는 데 여러 가지 좋은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인프라가 굉장히 잘 깔려 있고 또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이제 비로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에 되게 적합하고요 서울이라든가 다른 기타 대도시들과의 연결망도 잘 갖춰져 있어서 앞으로 아이패즈가 이 지역 전체에 스마트시티의 핵심 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만큼 비즈니스도 스마트해지기를 기대하시죠 차별화된 지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 무엇보다 기업이 원하는 것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탄탄한 글로벌 경제 플랫폼을 갖춘 도시에 기업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패즈는 한국의 경제 자유부역 중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자랑하는 동북아 허브시티이며 FTA 전략 거점으로 미래산업 글로벌 투자기업들이 속속 모여들고 아시아에서는 유일무이하게 15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를 주도해 가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기업들이 서로 반응하고 글로벌 기업과 외국인 직접 투자가 더해져 스스로 커지는 경쟁력 이것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도시 아이패즈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글로벌과 기술 혁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패즈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한국 경제가 세계로 향하는 얼굴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패즈는 글로벌 기업 도시 위에 녹색 금융 밸리를 만들어 지식 기반 산업을 유치하고 바이오 시뮬러 최대 생산기지인 세계 최고 바이오 헬스케어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들이 집적된 바이오 의학 클러스터는 미래형 메디컬타운과 연계해 의료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AI, IoT, 핵심 소재 부품, 5G 등 기술 기업을 유치하고 항공정비 특화단지와 로봇, 드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까지 4차 산업 선도기지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연세대를 비롯해서 지금 여기를 와보면 정말 많은 건물들이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계속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너무 감회가 새롭고 이 엄청난 발전에 솔직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특별하고 또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원합니다 놀라움을 선사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아이패즈는 라이프스타일의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아이패즈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도시 속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40% 이상의 녹지 비율과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등 최상의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유명 대학, 연구소 등 국내외 교육기관 유치로 삶과 교육이 가까운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국제 공항과 바다 등의 관광 자원을 이용 복합 리조트와 쇼핑 인프라를 조성하여 세계인이 찾는 관광 허브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행복으로 꽉찬 아이패즈 글로벌 문화가 열리고 섞여 자기 성장에 독창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아이패즈는 세계인이 한국에 대해서 동경하는 어떤 미래로의 추진력을 크리스탈처럼 결정화한 그런 도시라고 저는 여겨져요 21세기는 수많은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어야만 아이디어가 가치 창출해서 태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과 우연히 커피집에서 옆에 앉아있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이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전 아이패즈가 미래의 문화 중심지로 또 허브 도시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이패즈만의 독창적인 도시공간 아이패즈만의 상상력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아이패즈는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로 또 다른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세계인들이 만나 미래의 문화를 만드는 곳인 아이패즈 이곳 아이패즈에서 여러분의 꿈이 실현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최고의 글로벌 기업 도시로 성장한 아이패즈 최초에서 최고가 된 아이패즈의 15년은 역사이자 세계인력 미래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 아이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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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보겠습니다 흥 Whereas 감사합니다.